그리고 왼발 슛. 나사오화 슛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골프가 세이브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동률 선수가 들어가면서 시원하게 때려봤어요. 다시 한 번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한 번 더 빠져나왔습니다. 완벽한 찬스 슛. 골프가 김영광. 다시 한 번. 김영광이 막아냅니다. 코나티클라스 연결 흘려주고. 잘 돌아왔어요. 나사오화. 나사오화. 골키포 가봤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간결한 원터치 패스 이후에 돌아갔던 나사오화까지. 나사오화 선수의 슈팅이 있었지만 김영광이 빠르게 각도를 주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두 반대로 골키퍼 선방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반대로 골키퍼 선방과 선방을 향해 지켜보는 소음. 동일합니다. 여기부터 전방에 강의합니다. 와, 여러분. 문이 없는데 기분이도 안겨지겠죠? 전쟁은? 기일이 있는? 2. 지거. 다행팀 선수. 월시가 예상의 범죄 골키를 놓은. 저는 그의의 마우스입니다. 이쪽 손톱 쪽으로 앞뒤는데 조합을 좀 해주세요. 아아? 소원 컴퓨터 계장입니다. 원탑상과 동반의 핸드스피 비리오 1.25라구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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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